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한번 봐볼건데 신성 델타테크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죠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수금을 보는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왜냐고 하면 일단 거래량 자체가 10만주 겨우 나오고 있네요 10만주가 조금 남는 정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매수세 출현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매도세 출현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조금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좀 신중한 매수도 매도도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만큼 결국은 신성 델타테크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맞아요 솔직히 답답하시죠 주주님들 아니 차라리 이거 크게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그런만큼 좀 답답한 심정이 많으실텐데 그런만큼 결국은 이 새로운 이벤트 결국은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이 어떤 진척을 이뤄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특허청에 전화했을 때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고 이게 11월 19일까지 그렇다면 완료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알만한 상황인데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니 6개월 걸린다고 이거 뭐 1월 19일까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거긴 하지만 아마 접수처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 따라서 좀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게 하나 있어요 일단 특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먼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건 확실히 알게 됐더라구요 일단은 그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도 뭐 지금 심사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들려온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력이 들어온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서 말씀은 드렸어요 특허 이거 언제 나오는지는 우리한테는 상관없다 단 이게 등록이 될 건가 거절이 될 건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특허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PCT 특허 그러니까 국제 특허의 지금 근원 특허가 뭐예요 6번 특허란 말이죠 6번 특허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상온상압에서 저저항 특성을 보고 있는 세라믹 화합물 및 제조 방법 이라는 이 6번 특허가 문제인 건데 이 6번 특허가 지금 미국까지 유럽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까지도 공개가 되었어요 공개 처리가 되었는데 공개 처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의 흘러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APS 미국 물리학회죠 미국 물리학회에 중국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이 중국 논문이 인용이 됐어요 accepted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lk99의 황홀도핑에 대한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재현성을 확립시켜주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한 번만 해드리면 결국은 너네가 말했던 lk99 해봤더니 0.24%의 재현율을 보이더라 이거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을 하면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석배 교수님이 자꾸 황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했던 만큼 황의 분자 구조를 트래킹을 해서 구조 예측을 해봤더니 lk99랑 유사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그게 영하 13도에서 지금 초전도성을 보이더라 일단 상온 초전도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왜냐 영하 13도 굉장히 엄청난 거긴 한데 일단 상온의 기준이 우리 영상 0도에요 0도 그런데 뭐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더라고 해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lk99의 분자 구조를 예측해서 완벽한 재현은 성공하지 못할지언정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lk99랑 같은 분자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만큼 이거에 대한 실험 논문을 게재하겠다까지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이처지 네이처지에서는 이론적인 한계에 대한 보완이 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고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 둘 다 저온 초전도체랑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어요 유사틈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은 지금 고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는 원래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왜냐 일단은 유사틈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온 초전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죠 즉 전자의 연속성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이걸 도체라고 불러요 즉 도체 안에 상변이를 통해서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들어간다라는 식의 이론 개선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레벨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물질적으로 뭐예요? 도체죠 부도체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전도성을 띈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암흑전자 뭐 액체 상태 전자결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암흑전자의 발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암흑전자가 결국은 이 유사틈 우리가 말하는 유사틈 사이에 전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빛으로 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은 전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게재가 되었고 즉 여기도 전기는 통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왜 초전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완성됐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PCT 특허가 일단 미국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자 이제 미국 특허청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이거 거절낼 수 있어요? 단독으로 거절 못내요 왜? 일단 최초성 확립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재현성 확립했죠 명확하게 지금 초전도체를 띌 수 있다라는 이론적 토대까지 완성된 상황입니다 이거 거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거절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근원특허의 거절 근원특허가 거절되면 거절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특허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지금까지 통상적인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등록결정서가 안 나온 이유도 거절통지서가 안 나온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일단은 거절할 거였으면 이거 공개되기 전에 거절했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개된 상황에서 거절되고 나면 비난의 화살이 미국 특허청이든 우리나라 특허청이든 쏟아져 내려올 텐데 지금 무슨 욕을 먹고 싶어서 이거 공개될 때까지 냅뒀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지금 등록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인 건 맞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화할 때랑 또 다른 분이 전화할 때랑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세력이 몰라요 오른다는 걸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일단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얻으려는 집단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 물량을 잠근 다음에 호재를 통해서 강하게 매수세를 바치는 대신 매도세는 자기들이 통제를 해놓고 품귀현상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계획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만 물량을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력이 그 가격 도달했다고 해서 어 나 이제 팔아야지 하면 그게 다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하면 이거 1월 19일이나 아니면 거절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가 무조건 올려요 왜 1월까지 시간 많이 남았는데 차라리 많이 올린 다음에 여기까지의 물량태를 흔들어 놓으면 여기까지 한 번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한 번 올린 다음에 주가를 흘러내리게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에도 굉장히 급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 날짜가 중요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윗고리를 많이 달 땐 다 양봉이었어요 이 소리가 뭐였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주가를 더 내려 그러면 내가 그때 받아줄게 받아줄게 하고 꼬시고 있는데 그만큼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고 끝났는데 이 날짜 긴 윗고리를 만들고 나서도 좀 많은 하락이 나왔고 아 43,000원 깨지니까 지금 투매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어제자도 살짝 올렸다가 43,000원 못 넘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서부터 또 꼬시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아요 보통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좀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냥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될까요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국한되어 있지만 좀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근실 안에 끝내겠다라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세력도 지금 등록되는 건 아는 것 같아요 등록될 거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언젠지 얘네들도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이래야 맞아요 무슨 세력이라는 게 불법적인 비선실세 집단도 아니고 특허청에서 하는 일에 오프터 레코드로 모든 소스를 캐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딱 한 가지 시나리오 들고 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일단 11월 19일에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때 당시에 좀 기대되는 흐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첫 번째 일단 11월 19일까지 안 나오면 또 제가 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실명명물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일단 11월 19일까지 준비하세요 무조건 준비하고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아직도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는 확정적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심하면 4만원 깨져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일단 놓치지 말고 여기서 일단 잡고 나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회복할 거예요 정말 찰나의 기회인 만큼 반드시 잡아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11월 19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세력 입장에서 상관없고 우리 입장에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인드 똑같아요 저는 이날도 그랬죠 제가 특허 전까지 61선 죽어도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상승하는 날 특허 나왔는지 거래량이 정상적인지 딱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랬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 61선 근처 오면 또다시 매도 준비 그런데 만약에 이거 특허가 나왔다 그러면은 61선에서 일단은 흐름 보고 홀딩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이제부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이 공간에서 매도하기로 했었죠 우리 다 매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런 만큼 매도하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에 저점 찾기 굉장히 잘하면 잘할수록 다음번에 상승해서 또 한번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지금 특허가 나오냐 마냐까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특허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물량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물량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으면 특허 언제 나오든지 절대 상관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구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도 영상 보면서 따라왔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대응하다 보니 좀 대응이 늦어서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만큼 좀 같이 하면서 저랑 같이 하면서 정보도 빨리 얻고 실시간 대응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가는데 우리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수익 봤어요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 관망만 했다 이번에라도 좀 참여하면서 내가 이번 타점부터 잘 잡아가서 같이 하면서 올라가는 수익 다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따로 연락주세요 010-4892-967-1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 타점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매수한다고 수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바보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강해진다 판단 딱 하나예요 무조건 내려요 왜? 손절 나오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뻔한 구간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매집할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고 단순하게 이 찰나의 순간에서 여기서 매집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세력인 만큼 우리는 이 공간에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데 이 대응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이후 똑같습니다 61선 넘어갔을 때도 우리 이때도 굉장히 찰나였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일단 대기하셔서 대기하세요 하다가 우리 이 부근에서 모두 전략 매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기 굉장히 찰나였죠 되게 짧은 시간 준단 말이에요 매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실시간 대응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그런 만큼 그 이후에 특허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올라서는 흐름에서 61선 근처에 온다 대기하고 있다가 실시간 대응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특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했죠 이 흐름 되기 전까지도 수익 볼 거고 이 흐름이 나왔을 때 물량 걸어 잠그면서 폭등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변동성 크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올 건데 이 흐름에 대해서 모두 대응해서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물론 힘든 시간인 거 아닌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봐 보세요 지금 차트 정상적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한 번씩 해 줬잖아요 그러면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저점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 저점만 찾는다? 다시 한 번 씻어 주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 본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큰 수익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조건 물량 들고 가면 수익 나는 종목인데 여기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우리가 결국 수익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이번에 흔들리기 싫다 나랑 하면서 수익도 보면서 끝까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이 종목 수익 모두 내서 전략을 해도 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한 번 도움되는 선물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는 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종목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종목 설명도 해드리고 좀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알고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아침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셔라라고 하면서 제가 종목을 계속 한두 개씩 드려요 그런데 조금 서운한 건데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신호가 나온 종목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요즘 라이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장 시작 전이긴 해요 8시 5분인데 오늘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보시면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상단에 좀 매집의 흔적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장담하는데 매집 지금 끝나고 이제 곧 상승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자 아직 장 시작 전인데 이거 하루나 이틀 내로 지금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이거 좀 담아가셔서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네이처셀이거든요 네이처셀인데 이거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자에 일단 윗고리 말고 나서 내려간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장 초반에 눌릴 확률이 더 좋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네이처셀 말씀드렸죠 이게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이처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우리 이때 잡아갔어요 이때 잡아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 나왔잖아요 이렇게 좀 확실한 종목들 한 번씩 드리니까 바쁘시더라도 지금까지 참여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주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좀 손실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실도 좀 복구하실 수 있게 제가 한 번씩 종목 드리는 거 그냥 따로 받는 거 없이 그냥 라이브 하던 도중에 제가 뜬금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침 한 시간만 더 써서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도 잡아가셔서 좀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문자로 선물이라고만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제가 승인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성함, 닉네임 등 제가 조금 구독자님인 걸 알아보실 수 있는 코멘트까지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 한 번씩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만큼 우리가 수익 보려면 결국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저랑 같이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해서 다음 라이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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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